예, 지금 오늘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돈이 벌리는 곳을 찾아봐야 하는데 이 혁신도시도 이 일자리와 굉장한 그 관련성이 있고 그 혁신도시를 들여다보면은 같은 혁신도시에도 일자리의 차이에 의해서 그 부동산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국가에서 이 일자리를 항상 국가에서 일자리를 육성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같은 혁신도시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신다면은 어디에서는 부자가 더 잘 되고 어디에서는 부자가 조금밖에 안 나오는지 그 차이점을 바로 아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져온 것은 뭐냐? 같은 호남권에 있는 혁신도시 두 곳을 살펴볼 건데요. 전북 혁신도시와 빛가람 혁신도시입니다. 이 두 혁신도시는 똑같이 농사 짓는 곳에서 그 도시가 생성됐다라는 같은 풍수 위에서 만들어진 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농사 짓고 그다음에 소 기르고 돼지 기르고 그런 곳에 이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두 도시의 공통점은 농사 짓는 곳에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곳에서 날라오는 악취가 또 문제가 되는 혁신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혁신도시가 농사 짓는 곳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자, 심지어 졸부까지 굉장히 많이 나온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혁신도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두 혁신도시가 같은 풍수 위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규모와 그다음 그곳에 들어간 일자리의 수와 그다음 질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지역의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이 명암이 크게 갈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보게 된다면 어느 곳에서 어떻게 부자가 나왔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혁신도시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두 곳을 비교해 보면서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는 제가 위에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표시해 놓은 게 뭐냐? 공공기관의 이전, 일자리의 이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혁신도시 특별법을 제가 보면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딱 봤는데 이 두 가지 법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들을 내려보낸 것.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해서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그래서 결국 주거 환경을 굉장히 높여서 미래형 도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공공기관 이전이 뭐냐? 공공기관은 결국에는 행정의 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은 뭐죠? 공무원들이 일하는 게 바로 행정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철밥통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철밥통 일자리가 대거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자리에 큰 이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느냐?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생성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곳에 이전하는 분들은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젊은 도시가 하나 크게 탄생을 해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보여드렸던 두 도시도 농촌 한가운데 도시가 생겨서 거기에서 젊은 인구가 많은 굉장히 젊은 도시가 생겼다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생겨서 그곳에서 부자도 많이 나오고 부동산이 크게 발전해서 그곳에서 아파트 가지신 분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중요한 거는 혁신도시 이전에서 어떻게 되죠? 국정운영 효율화,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을 이뤄내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주변에 그 지역이 많이 발전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대중교통, 아직까지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 부분에서도 그 지역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의 돈이 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돼요? 일자리, 돈이 쏟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 돈의 이동과 그리고 부동산의 상승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자면 혁신도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첫 번째, 맨 처음 사업비를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국가에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곳은 항상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돈이 투자된다는 건 뭐냐? 그 지역에 돈이 투자되면 그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1조 5천억 이상의 사업비가 전주 그리고 완주금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부동산이 크게 뻥튀기가 되어가지고 전주에서 아직까지도 아파트 불폐신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어졌느냐? 이 전주 혁신도시에서 보상금이 나올 때부터 지금 이 전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의 1조 가까이 9,200억 이상의 토지 보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넓은 지역의 토지 보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지역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곳이 전주가 이 옆에 있고요. 이쪽이 완주군 이서면 쪽인데요. 이곳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곳은 가게 되면 아예 논밭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보이는 이곳들이 지금 이렇게 다 논밭, 옛날에 지금 2009년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보면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논밭 있는, 숲이 있는 이런 곳을 그냥 찍기만 해도 지금 어떻게 되죠? 완전히 아파트 단지 있는 곳의 한가운데에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이런 곳이 시골 한가운데 이런 게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완벽하게 부동산으로서는 크게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주 혁신도시가 어떤 혁신도시냐? 우리나라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리고 농업과 그런 금융의 메카 도시로 만들겠다고 이곳에 이런 농촌진흥청하고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학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곳에 부동산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부지가 우리나라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넓은 부지를 갖고 있는 혁신도시임에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성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혁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부동산 투자하신 분 중에는 혁신도시 투자하신 분 중에는 가장 꼴찌의 그런 부동산 상승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일자리 가장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땅 넓이에 비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 부지에 비해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더군다나 일자리 질도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농업 관련 일자리, 연구원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농업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가 없어요. 산하기관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뭐냐? 이 넓은 부지가 보이시죠? 이 넓은 부지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농사 짓는 겁니다. 연구하시는 게 농업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하는 거죠? 심어보는 거예요. 작물들을 하나, 둘 심어보고 그리고 가축들을 길러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은 적은데 반만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 일하는 사람이 이 땅 넓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초창기에 보상 나가는 시점에서는 다른 혁신도시들보다도 많은 돈이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전북의 혁신도시가 가장 가격이 높았다고 하면 나중에 일자리 관련 공공기관들 들어오고 사람이 오면서 도시가 막상 진짜 발전할 때는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그 주변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재미를 상대적으로 덜 보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짐 로저스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국제금융도시로 점찍은 곳이 전북 혁신도시다 보니까 그래도 미래가 나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국가에서 혁신도시를 유치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을 하나의 달성,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북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주율이 수도권에서 이곳에 들어온 이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혁신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발전이 더디다 보니까 불편해요. 어떻게 되느냐. 전주역도 상당히 애매한 위치,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 반대쪽 익산역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곳이 출퇴근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주율이 가장 높은 혁신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는 했는데요. 결국 혁신도시로서 지금 원래 계획한 건 재기능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으로서는 일자리의 질과 그다음 일자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조금 아쉬웠다.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똑같이 호남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똑같이 농사 짓는 곳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곳도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국전력공사 본사. 이 앞에 가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앞에서도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악취가 이곳을 굉장히 뒤덮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전남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빠르게 증가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한국전력공사나 본사라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많은 산하기관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방선, 통신, 농업, 문화, 예술 이런 것들 없는 것들이 다 들어갔어요. 이런 이유가 된 이유는 뭐냐.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그 부지 면적이 특별히 넓은 것도 아니었지만 전라남도와 광주, 광역시 두 지역구에서 유치하는 일자리가 모두 이 한 곳에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이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성공한 혁신도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신도시들이 사람이 없고 주말이면 사람 비고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미 공실률이 벌써 많이 해결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산하기관. 아까 얘기했지만 산하기관과 그다음에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이 에너지 관련 그런 게 여기에 입주했기 때문에 에너지 공대가 곧 개교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나주에 일반 산업단지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나주 일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또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혁신도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나주 혁신도시가, 나주 일반 산업단지가 꽉 차는 바람에 나주 혁신도시 혁신산업단지가 또 하나 유치가 됐는데 그 혁신산업단지조차도 벌써 분양이 꽉 찼다라는 그런 얘기가 벌써 나와서 이 나주 혁신도시 주변으로 가면 그 주변이 휙휙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두 혁신도시의 차이점은 이 부동산으로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북 혁신도시 주변은 그 주변이 100만 원, 200만 원이 간다고 하면 나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 500만 원까지 가는 곳이 왕왕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반 혁신도시 같은 경우, 이 주변 같은 경우 보통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됐다고 하면 이 빛가람 혁신도시, 나주, 광주 혁신도시는 이 주변에 원룸이라든가 건물들이 들어선 지역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벌써 훌쩍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나타났고요. 주변에 이 입구 쪽에 이렇게 막 길 나가는 주변에 과수원 같은 경우도 500만 원이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항상 얘기하지만 무엇보다도 일자리, 항상 나라에서 투자하고 개발하는 곳이 결국에는 그곳에 돈이 쏟아지기 때문에 발전하고 부동산이 가치 상승을 이뤄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오고 그곳에 사람들이 계속 생성, 그곳에서 모여 살게 할 수 있는 일자리, 돈이 나오는 일자리의 질과 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일자리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들어간 이 빛가람 혁신도시 같은 경우 혁신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혁신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호남권이고 똑같이 농촌 위에 만들어진 같은 혁신도시임에도 서로 투자하신 분이 음과 양이 바로 명암이 갈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있는 곳, 그리고 일자리와 돈이 흐르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 풍수를 보는 것, 이런 부분을 꼭 볼 수 있어야 지금 한참 혼란스럽고 부동산이 다시 침체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도 항상 이런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을 찾을 수 있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일자리는 국가가 계획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는 곳, 그런 곳은 결국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곳을 항상 들여다보고 그중에서도 일자리의 질과 양이 많은 곳을 찾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는 무조건 부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 세종시도 지금 안정화돼가고 있어요. 한때는 대전으로 나가야 하느니 그렇게 불편하느니 그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점점 안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먼저 찾아서 점화하신다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확실한 발전을 하는 안정된 부동산. 지금 나라에서 지원하고 계획하고 육성하는 곳이 어디가 있죠?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스마트 신도시 이런 곳을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곳도 항상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도 어디로 들어갔느냐? 주로 혁신도시 주변으로 들어갔고 혁신도시 2차 발전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보고 일자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을 꼭 전문가와 상담해서 찾을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